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나 이런 내 삶을 따뜻하게 찾아온 주님 새로운 삶을 허락한 주님께 감사해 I am free 난 예수님의 보혈로 반복된 죄의 사슬에서 해방함을 얻었네 I am free 난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 어떤 날 이제는 주 앞에 난 생명들여 내 삶을 드리리 이런 내 삶을 따뜻하게 찾아온 주님 새로운 삶을 허락한 주님께 감사해 I am free 난 예수님의 보혈로 반복된 죄의 사슬에서 해방함을 얻었네 I am free I am free 난 다시는 죽지 않은 생명 어떤 날 이제는 주 앞에 난 생명들여 내 삶을 드리리 이제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라 I am free I am free 난 예수님의 보혈로 반복된 죄의 사슬에서 해방함을 얻었네 반복된 죄의 사슬에서 해방함을 얻었네 이제는 주 앞에 난 생명들여 내 삶을 드리리 이제는 주 앞에 난 생명들여 내 삶을 드리리 내 삶을 드리리 thank you for giving me a new life a new life thank you for giving me a new life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